도플갱어 일상의 편집 일상을 편집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플갱어가 한자리에 있는 재밌는 영상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영상을 찍을 때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의 버전을 각각 찍어둡니다 촬영할 때는 타이밍이 서로 맞게 연기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. 곰 믹스 맥스를 실행해 미리 촬영한 두 개의 영상을 불러옵니다. 타임라인의 첫 번째, 두 번째 레이어에 하나씩 넣어줍니다. 싱크를 맞출 것을 생각해 앞부분에 공백을 둡니다. 효과 패널의 변환을 통해 불투명도를 조정하여 싱크가 잘 맞도록 영상을 조정해줍니다. 오른쪽 사람이 컵을 두고 왼쪽 사람이 컵을 드는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각각 영상을 자릅니다. 그 다음 사각 크롭 이펙트를 활용하여 처음 영상은 컵의 왼쪽까지, 두 번째 영상은 컵의 오른쪽까지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. 레이어 복사 및 사각 크롭 기능을 활용해 잘린 부분들을 살려줍니다. 이제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. 곰 믹스 맥스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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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ackets